한국국토정보공사 이런 성기는 시작이 꼭 되어둘나 민초시장 정말로 시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자기 부모처럼 자식처럼 좀 돌려둘나 민초시장 꼭 전하겠습니다 꼭 우리 시의 시민들 불쌍한 시민들 그저 자식처럼 부모처럼 좀 섭니다 부모 다 들어서 자식처럼 부모처럼 이게 다 되죠 알겠습니다 박형준 박형준씨 부탁합니다 과학의 민초시장이 돼 주십시오 민초시장 알겠습니다 다 알 수 없죠 박형준 박형준 감상 박형준 한글자막 by 한효주